나 그대 뼈에 물들고 싶어 가을이죠 마지막 1위는 자연스러운 스킨쉽 어떤 스킨쉽을 제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르시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가 봐요 뭔가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백호그를 다 좋아하는 거 저는 제일 좋은 건 포옹이죠 포옹? 네 근데 뭐 앞이든 뒤든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포옹이죠 주원 씨의 필살기 스킨쉽이 있어요 뭐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스킨쉽 뭔가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폭탄 발언이잖아요 지금 네 팔꿈치를 잡는 스킨쉽 팔꿈치를 어디 여기 여기 민감해요 민감해요 저렇게 저렇게 각질 제거 했었는데 거기를 저렇게 약간 딴 생각을 막 기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현덕 들어오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돼요 근데 진짜 묘해요 거기 살이 굉장히 잘 늘어나고 뭐지? 네 여기서 진짜 잘 늘어나요 이런 데보다 이런 데가 그냥 싹 잘 늘어나요 그리고 여긴 세게 잡아도 안 아파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팔꿈치살 잡느라 난리입니다 주원님 아니 뭔가 되게 특힌 시분이 있어요? 주원 씨? 아이 키스 씬에서 그냥 한을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제가 주먹이 지금 여기 키스 씬에 굉장히 몰입해서 정말 15세 수위의 키스 씬인데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아 궁금해요 저희가 영화를 함께 찍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커플 추원 김하중 씨였습니다 김태희 씨가 휴식 시간을 갖고 눈부시게 예뻐져서 저를 만나줬습니다 아 부럽다 진짜 많은 날 저도 그때 제가 벌써 부러워요 예 애교 있죠 소탈하죠 솔직합니다 햇살보다 더 눈부신 그녀를 만났습니다 폭포적인 여신 리모 따뜻한 마음씨까지 소유한 배우 김태희 천사같은 그녀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 진짜 아름답네요 좋아요 네 정말 폭포적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고향 없어요 그럼 진짜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명 첫대요 올해 초 중반까지 장옥정 드라마 촬영 열심히 했고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는 요양을 좀 했고요 평소에 쉴 때 좀 어떻게 하세요?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많고 아 소파에도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네 그렇죠 거의 이제 그러다가 정 심심하면 뒷산을 살짝 산책도 갔다 오고 워낙에 뭐 김태희 씨 하면 대한민국 대표 이제 미녀 여배우로 자리명임 하셨잖아요 팬들도 이제 그 태쁘라고 부르네요 팬분들이 붙여주신 애칭인데 네 헤이 예쁘다 본인이 그렇게 유명하시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얼굴이 조금 빨개지시는데 이 태쁘요?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민망해서 그러신 거예요?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드는 애칭이고요 저도 그래서 제 입으로 태쁘라고 많이 얘기하고 다녀오래요 그럼 본인 스스로도 아 나 이럴 때는 정말 더 예쁜 것 같다 어렸을 때에 비해서 아 예전만 못 타 아 예전만 못 타 아 나 누가 그래요 좋아 실제로 원하는 패셔니스트하고 옷을 잘 입으시니까 애패션 인스타 뵌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 연예인 이 스타는 정말 내가 봐도 옷을 잘 입더라 이유리 씨 이유리 씨는 정말 어떤 스타일이든 다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쁜 것 같아요 정말 특히나 이유리 씨는 섹시의 대명사니까 경쟁 의식이라든지 아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섹시미는 따라갈 수가 없죠 셀카를 그렇게 못 찍으신다고? 자주 안 찍는 편이에요 그래도 정말 잘 나온 것들만 올린 거예요 잠시만요 김태희 씨 셀카 다시 찍고 갈게요 남들의 얼짱 각도랑 다르더라고요 좋아요 어떻게 셀카 찍으시는지 많은 카메라 앞에서 셀카 찍는 건 진짜 처음인데 되게 민망하다 모습이 예쁘네요 저 휴대전화 제 거였어요 1위를 하시는 게 결혼식 민폐 하객이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오히려 민폐 하객이 된 김태희 씨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기사 제목인 것 같은데 근데 참 민망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날 결혼식에서 신부가 정말 제가 여태까지 가본 결혼식들에 신부들 가운데서 정말 최고로 예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민폐 하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미정 씨한테 사과 한번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아 성격 너무 좋으시다 데뷔 때부터 수려한 기모로 주목받았지만 누구보다 혹독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그녀 그러나 끊임없는 그녀의 노력은 조금씩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정정 사랑에 살다가 오오